아버지 아버지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앞만 보고 사셨네 앞만 보고 다른 분들처럼 옆으로도 흘러 가보지도 않고 좌우로도 흐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셨어요. 앞만 보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노후를 보고선 준비를 하고선 살셔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내 몸에 병이라는 게 들어왔고 아버지도 내 몸에 마음의 병이 들어오셨는지 내가 심적으로 지쳐서 많이 힘든 격이고 누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보고 싶어해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은 없고 그냥 부부 사이도 그냥 그렇게 원만하진 않아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혼자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라는 마음속에 내 무당이 와닿는다는 거는 아버지가 3년 전 4년 전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서부터 내 집안에 인구 한 명이 줄을 하는 형국이고 내 삶이 지금 사시면서 그다지 행복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소리는 3년 전 4년 전에 아버지 뭐를 건디신 거야. 뭐를 잘못 방향을 선택한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 이때 정도의 아버지 어디로 이사를 잘못 가신 거예요. 뭐를 잘못 사들인 거야. 성주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주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잘못 들어갔든가 무슨 내가 공장을 잘못 들어갔든가 그 부분적인 거를 잘못 들어가셔서 선택을 잘못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봤을 때 자고 있는 운이에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분명히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장도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고 내 집에 가정에도 내가 인구가 한 명이 줄을 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집사람하고 뭐 이혼한다는 거냐.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이혼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때 건들지 말거나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든지 갔잖아 가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 분명히 내. 내 어머니가 됐던 내 회사가 됐던 운이 자고 있다고 그러면 내 엄마는 몸으로 분명히 쳤을 것이고 내 가게에는 분명히 매출이던 금전적이던 아버지가 분명히 손해를 봤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근심으로 지금 내가 떠안고서 가고 있는 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이 부분적인 거를 풀 수 있는 법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무당집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온 격이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는 뭘까요? 어느 분의 묘를 분명히 아버지가 건들었노라. 그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에 어머니의 아버지 산소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 작은아버지가 목사였었는데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묘를 화장을 해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지도 않고. 아버지는 가지는 않았어도 아버지는 가지는 않았어도 아버지는 그 집에 자손이잖아. 그렇죠? 자손이고 아버지 사주에도 만만치 않게 우리처럼 돗줄이 강해요. 돗줄이 강하다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야. 그러면 한 곳에서 가만히 책상에서 책만 보고 서류만 보고서 살으라는 사주가 아니라 뚜둥기고 소리나는 직업을 가지고 동남서북으로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건드리냐. 돈줄을 가지고 있는 자손을 건든다고 조상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분명히 맞았을 거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뿐만 맞은 게 아니라 다른 다손들도 분명히 만졌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4, 5년 전에 분명히 상이라는 게 두세 분의 혼이 들어와요. 혼이 들어온다는 거는 두세 분의 갑자기 급살로 갔었어야 돼. 아버지네 집에.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집을 통틀어서 봤을 때 덩어리를 보면은 한 가정 가정마다 사실은 잘 사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전이 그나마 조금 있는 집은 티가 안 나서 그러는 거지 그 집도 이렇게 파헤쳐다 보면은 거기에 고름이 있는 대로 다 쌓여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되셨나요? 5년 그 무렵 되셨나요? 집세라며? 네. 아니요. 3년. 올 10월 달에 대장압을 수술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머니가 분명히 내 몸에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호기라는 거를 분명히 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마 들킨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견을 못했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네 집에는 지금 아버지가 묘에서 그 바람을 막고 있는 격이다. 막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에서 문어다리 마냥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를 야금야금 아버지가 막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갔으면 좋았으려면 너무 있잖아 이렇게 표현할 게 고지식해요. 그리고 아버지 머릿속에 이 마인드가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선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쳐버렸어요. 그걸 내가 다 맞다 보니까 지금은 지쳐버렸고 어느 누군가가 하나가 나를 조금 위로를 해 줬으면 좋으련만 위로를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라 지금 그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자손들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아버지하고 오손도손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뭘까요? 왜 이렇게 차갑게 들어올까요? 아들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같은 사업을 해요. 중장비 사업을 해요.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걔도 작년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자기 사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장비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임대로 들어가 가지고 웬만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들내배도 그렇게 사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소리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 아이한테도 우한히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기라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야. 이 아이가 지금 사업을 손을 뗄까 말까 지금 포기를 할까 말까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렇게 딱 봐서 이 안을 다 열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지금 웃음기는 사라지고 내가 창백한 얼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격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 너무 지금 심적으로 지쳐있어. 그리고 운이 지금 자고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자고 있는 운을 아버지는 깨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만이 내가 내년 수전에 잘 버티 그러니까 올해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올해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내 새끼가 여기에서 중도 하차를 할까봐 나는 심히 걱정스럽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를 왜 산을 보지를 않고서 물어보지를 않고서 이렇게 건드렸어? 그 산 한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산 한지는 거의 한 10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원래 산의 바람은요. 하루아침에 불지는 않아요. 이게 차곡차곡 내려오면서 그 아들이 아들이 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다 교회에 지금 목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형이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묘 관리를 다 했어요. 관리했는데 애들이 이제 전교 기독교다 보니까 바쁘고 그랬다고 와서 산소 한 번 안 깎았어. 벌초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너도 오지도 않고 그러려면 너 아버지 산소 파서 화장을 해라. 너들도 오기 힘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 산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 자세한 내용은 내 마음은 몰라. 나는 나 가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올해의 운을 보면요. 내년 내년 일곱 수와 내년 어머니의 사사공방이에요. 사사공방에 수가 되게 사나워요. 사나워. 그 소리는 지금까지 고생고생했는데 내가 앞으로 인연을 더 어떻게 버티냐는 소리가 지금 뚜렷하게 들어와. 그러면 인연이요? 응. 인연이 인연이 아버지가 진짜 죽을 만큼 많이 힘이 들 거예요. 그 소리는 심적이나 정신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이 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요. 내년 내후년 정도의 아버지가 이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야? 아니면 이걸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제 큰일을 못하고 잔잔하게 소일거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사람은 자꾸 개인 택시를 얘기를 하는데 개인 택시는 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이거 정리 안 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축소를 해서 조그맣게 하나 가지고 기계 하나 가지고 장비 하나 가지고 조그맣게 움직이는 걸로 들어오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날까지 지금 날까지 고생고생해서 읽어놨는데 이거를 정리를 한다? 나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년 수전에는 조그맣게 줄여서 가는 걸로 들어오지 이거를 100% 다 정리를 한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올해에만 잘 고비를 잘 넘겨놓고 나면 내년에는 한 장비로만 가지고 움직여질 일이 뚜렷하게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내년에요 내년까지는 일이 꽉 차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버지가 이게 움직여져 보이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이 년을 보시냐고 이 년 후에는 한가 한 장비로만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걸로 들어오지 그 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지 않게끔 보인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